6. 공격을 받다 정부의 정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토론 중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팀은 후반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7. 가격이 내려가다 음식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는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과일이 제철일 때 가격이 종종 내려갑니다. 커피 가격이 곧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내려앉으면 시야가 더 나빠집니다. 매일 저녁 마을에 안개가 내려앉습니다. 이른 아침에 언덕에 안개가 내려앉습니다. 책이 출판되다 그녀의 새 책이 다음 달에 출판됩니다. 곧 출판될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최신 소설이 내일 출판됩니다. 영화가 개봉하다 새로운 슈퍼히어로는 영화가 이번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새로운 슈퍼히어로는 영화가 이번 금요일에 개봉합니다. 영화가 개봉할 때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내년 6월에 개봉합니다. 영화가 내년 6월에 개봉합니다. 영화가 내년 6월에 개봉합니다. 감사합니다.